XSFM입니다. I, D, W, K 그리고 앞으로도 가끔 뵐까 합니다. 노조 활동을 고려 중인 많은 노동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3월 4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영호남의 눈이 온 춘분 주간의 인사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65회입니다.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오늘도 윤세민 에디터가 옆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났네요. 네. 저 집에서 나올 때 우산 들고 나왔거든요. 아 진짜요? 지금 없네요. 코레일은 우산 장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을지 알고 있거든요. 제목에서 보신 대로 인트로에서 들으신 대로 오늘은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의 파리바게트 지회의의 임종린 지회장을 오랜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시고 계실 것이고요. 근데 앞으로도 가끔 뵐까 하는 거예요. 네. 지회장님 의사는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요. 돼 이제. 겁내 하시는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노조 전임자거든요. 어머. 그래서 이제 빵 안 만들어요 당분간. 아니 무슨 레벨업이 그렇게 빨라요? 그쵸. 화성로조 사무실에 갔더니 가운데 회의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손님을 맞으려고 앉아 계신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갈 때 보니까 본인 자리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여긴데요? 방금 들어왔구나.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책상 필요 없다 그랬다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여기에. 그런 생각이 들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긴 하죠. 보통 민주노총의 사무실들은. 잠시 후에 뉴스 라운드업 들으시고 노조 만들다가 겪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참고가 많이 되는 실사례로서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우찌가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음... 헤이... 왜 던지 콜 퍼펙트25 뭐? 퍼펙트25 뭔데 그게? 퍼펙트25 영어 폰콜 서비스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합병 전 제1모직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장부가는 9100억 원대 합병 가시권에 다가오자 국민연금이 추정해준 같은 자산의 가치는 4조 3400억 원대 삼성이 아는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부풀린 가치보다도 2.3배 이상 높게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합병 찬성의 근거가 되죠 무슨 뜻이냐면 당장 1억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통장에 뭐 그쯤 있으시다 칩시다 누군가가 사업 확장하라고 통장 들고 오라고 하더니 1억 써있는 통장을 보고 어 40억이 있네요? 해주면 사업하기 참 좋을 겁니다 사업하기 좋았던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닌 회사를 종잣돈으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까지 됐던 사람 말입니다 박정희 박근혜에게 있어서 패밀리 비즈니스가 정치였다면 이명박은 정치를 활용해서 패밀리 비즈니스를 했다는 가설이 이제 기정사실화 돼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군가에게 숙주노릇을 할 정도로 어리석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금을 위한 지점장들을 운영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범죄의 질과 규모에서 전자를 압도합니다 선거 전국을 잡아먹는 가장 큰 변수가 석 달 전부터 이미 튀어나온 시즌입니다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지난달 6일 영화감독 이현주 씨의 주은 유사관관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네, 가볍죠? 주요질에 비해서 그 이후 피해자는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성폭행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고소치화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주장했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3월 20일 영진희의 발표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책임 교수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 고소치화를 종용했으며 아카데미 내에서 피해자의 저작물을 이현주 감독의 증건물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저작물 유출도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했죠 그리고 피해자에게 여자들끼리 이런 일 일어난 게 대수냐 이현주 한 대 패고 끝나면 안 되겠느냐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 남자친구 데리고 와라 라는 식의 폭언을 한 것도 전해졌습니다 아카데미의 유영식 원장도 사건을 묵인하고 가해자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지속했습니다 영진희는 그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되었다고 하면서 오석근 위원장이 3월 16일에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했다고 밝혔고 관련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위원회 수준의 징계 절차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내부의 베테랑들은 썩었는데 위에서 올라온 낙하산들이 내부에 있던 전문가들과 결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영진희의 조사 결과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문서를 명명백백하게 남았으면 공범으로 형사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여겨지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징역 2년, 집유 3년 너무 짧잖아 다음 뉴스 보시죠 이 얘기는 제가 아카이브에서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어차피 윤섭이는 이거 아카이브에서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4, 3, 10주년이잖아요 올해가 관련된 특집 방송을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벼르고 있었는데 다른 뉴스가 먼저들 나오네요 제주도 외에서 4, 3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에 대해서 즉시 공포하고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부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첫 사례라서 지금 걸림돌이 있죠 네, 제주도가 조례를 공포하면 4월 3일은 올해부터 지방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치를 볼 텐데요 지금 또 개헌의 굵직굵직한 문장들도 지금 한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것을 정부가 과연 제소할 수 있겠느냐 분위기상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게요,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이랑 가까운 나라들 중에 섬이 많은 나라들 있죠 이런 데 보면 지방공휴일이 꽤 있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한국에 없다는 게 특이하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네 지자체가 직접 설정하는 공휴일이 처음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4.3이 될 것 같습니다 20일 청와대의 공식 개헌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은금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는 등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의 개헌안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현역 군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하기로 합니다 진짜로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도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에서 옛날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인에게도 노동 3권을 모두 인정하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군인도 파업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군사정변이나 친이 쿠데타 같은 걸 많이 겪었어서 그리고 식이상조라는 말 해도 이해해 줄 법합니다 게다가 분단국가다 보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저는 핑계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노동자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파업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나 인사불만, 민영화 반대에 따른 파업도 가능해집니다 즉 산별 총파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전까지는 산별 파업은 불법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또한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매우 다양한 그전에 없던 말들이 헌법에 들어가겠지만 개헌이 된다면 지금은 아주 좋게 봐줘도 정의당 정도를 제외하고는 개헌에 대해서는 결사반대로 막아설 것 같은 그림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개헌이 성공을 한다면 그걸 전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이번 안을 통해서 되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뭔가 수십 년 동안 갈았던 칼이 꺼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노동삼권이라니 저는 파업권의 범위,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은 한국이 못 뛰어넘을 상수인 줄 알았는데 헌법을 고쳐서 이걸 바꿔내다니 물론 지금 바뀐 건 아니고 못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의지를 많이 보여줬고요 정치적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은 지금 안 그래도 이명박을 붙잡아놓고 있기도 하고 꽃놀이 폅니다 되면 되는 대로 개헌이 되니까 좋은 일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당장 이번 선거에 걱정할 게 사라져서 괜찮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페이스북 하다 보면 실 없는 게시물들 있죠? 페이스북에 실 있는 게시물은 얼마나 있어요? 있어요 친구의 맛있는 밥 아, 그건 그래요 네 술 취한 친구를 밟고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얘 술 먹었구만 하는 게시물들 아, 그죠 오늘 나의 청춘은 이런 거 네, 그런 건 3분 내로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캡쳐를 해야죠 네 그것이 친구의 진정한 기능이죠 네 그거 말고 왜 성격 유형 검사나 심리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클릭하면 무슨 무슨 권한을 요구한다고 하고 그 말 들어주면 빨간색을 좋아하는 당신은 전생의 레드벨벳이었습니다 하하하하 그럼 미국 청소년들은 그 비슷한 거 하면 마룬파이브가 되겠네요 네 당신의 미래 배우자는 배우입니다 하하하하 실지대 없다 진짜 네 그런 게시물들, 그런 앱이 있어요 페이스북 내에서 많죠 네 19일 미국의 언론들은 영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인 케임브릿지 애널리티카에서 페이스북에 이런 앱을 통해서 이용자 5천만 명의 정보를 수집해 트럼프 캠프의 정치 심리전에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 이 앱에 동의한 사람은 2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용자의 친구의 정보까지 같이 수집을 해서 유출된 정보가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한 7, 8년 전에 그 구글이 버즈 런칭 할 때도 심지어는 구글의 로드맵을 촬영하다가 촬영하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와이파이 접속했는데 그 와이파이가 그 뭐냐 보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때 추출해낸 개인 정보들까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네 뉴욕타임즈는 페이스북이 이런 현상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10년간 방치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치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다는 게 아니고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다 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무한도전과 콜라보를 했었던 채널이 있죠 네 영국의 채널4 영국의 채널4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CEO와 상무이사에게 고객인 척 접근한 탐사보도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게 재밌죠 보도한 영상에서 CEO와 상무이사는 영화에 나오는 수법처럼 뇌물을 받는 현장을 촬영하거나 약점을 잡고 정치인을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세계 200건 이상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승리가 이 회사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파장이 일자 CA는 우리는 함정이나 뇌물을 절대 활용하지 않는다면서 이 인터뷰가 잠재적 고객이 비윤리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떠보려고 하는 대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몰래카메라다 네 몰카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몰카였다 우리를 찾아온 고객이란 양반이 비윤리적인 사람인가를 떠보려고 우리가 비윤리적 질문을 해봤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CEO를 정직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페이스북에 주커버그를 국회에 출석시키려는 노력과 주식이 폭락한 이런 사태의 가운데에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한가운데에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정보유출 사건 때문에 미국과 영국 외에는 주커버그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소비자 정보 규약을 어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지나가다 살짝 말씀드렸던 7년 전에 구글도 이런 문제로 연거가 좀 괴롭혔다고요 구글을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 당시 아마 20년 동안 그때부터 2011년부터 2011년인가 12년부터 2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연방거래위원회에 하라는 결정이 연방법원에 의해서 내려졌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IT 기업들 큰 IT 기업들에게는 종종 있는 미국 정부 혹은 유럽 정부들의 압박인데 이번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아까 윤새메니터가 소개해 준 그런 사건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손님이 바뀌어 오셨네요 윤새메니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뉴스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 지금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자세히 들어봐 주십시오 이상한 그림 찾기입니다 YTN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노사가 양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본사가 자회사를 통한 고용전환에 전격 합의한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주 파리크라상이 지분 51% 이상을 가진 자회사를 만들어 제빵사들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설립된 상생기업 해피 파트너지는 사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임금은 16.4% 올리고 복리후생은 가맹본부와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파리바게뜨 사태는 4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00여 명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1천만 원씩 과태료 162억 7천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결로 파리바게뜨는 거액의 과태료를 피할 전망입니다 극적으로 타결된 파리바게뜨 사태는 비슷한 불법 파견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겨울에 저희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1월 11일에 나왔던 방금 들으신 YTN의 취재 내용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타결됐다 잘됐다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들 여기저기 남겨주셨습니다 전 이상했습니다 아니 집고용을 하라고 했는데 자회사는 또 왜 만들어 아니 상생을 하고 싶으면 지가 상생하면 되지 상생을 위한 자회사는 왜 만들어 그리고 타결내용에 그 자회사에 이름 바꾸는 건 왜 있어 해피란 단어가 구리다고 누가 뭐라 그랬나 원래 해피파트너즈 자회사 안을 내놨을 때 사측에서 노조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여기에 전에 아웃소칭 업체의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건데 이 지분이 빠지는 쪽으로 타결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줘야 한다는 그러니까 줘야 하는 임금을 안 주는 문제를 걸고 넘어졌는데 왜 임금을 올린다 그래? 그렇죠 기업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간만에 파리바게트 검색을 몇 번 해봤는데요 일단 네이버에 파리바게트까지 쳐봤어요 연간 검색어가 파리바게트 케이크 영업시간, 파리바게트 화이트데이 그거 되게 재밌죠 파리바게트 빵 추천이라고 떠요 노동 관련된 이슈는 검색어로 안 뜹니다 그래서 구글에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파리바게트까지 검색을 하면 파리바게트 노사협의, 파리바게트 노조 그거부터 나와요 파리바게트 협약이라고 연간 검색어가 나와요 그거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은 제 입장에서는 얘기를 이미 들어본 제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한국노총 없었는데? 네 갑자기 왜 들어왔어? 나중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시죠 기자수첩 대명제에서 벗어난 파리바게트 노조 쿠키뉴스 모 기자의 논평입니다 재밌는 건 이 역시 극적 타결이라는 단어가 온 언론을 뒤엎고 있던 같은 날 1월 11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노조는 노동조업의 준말로 노동조건의 개선과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즉 노조의 목적은 근로자의 이권이다 파리바게트 직고용 사태에서 노노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와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역시 마찬가지로 제빵기사의 이권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됐다 원래 없던 한국노총의 노조가 하나 생겼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직접 관계자한테 물어보지 않아도요 노조는 근로자의 이권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움직인다 범사회적 응원과 지원을 등에 업을 수 있는 것도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일반 근로자들을 위해 투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차례 진행된 파리바게트 본사와 한노총 민노총의 간담회에서 노조의 입장은 이러한 대명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지난 9일 열린 3차 간담회에서 파리바게트 본사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요구한 해피파트너즈 자회사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해피파트너즈는 본사가 직접 고용 대안을 위해 만든 본사 제빵기사 협력업체 합작법입니다 아무튼 이게 우스워 죽겠다니까요 저는 대안이 왜 필요한데 현재까지 전체 제빵기사 5400여 명 중 80%인 4000여 명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파트너즈가 자회사화되려면 본사 지분이 5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본사 비중이 높아져 책임도 커지게 된다 현재 해피파트너즈 형태보다 본사 의존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금물살을 타툰 협상은 민노총이 협상장을 이탈하면서 무효로 돌아갔다 민노총은 불법 파견 논란에 불씨가 된 협력업체가 해피파트너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법인 설립을 요구했다 또한 자회사가 제빵기사를 채용할 경우 즉시 임금과 복지를 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근로자의 80%가 가입한 해피파트너즈를 인정할 수 없으니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본사는 한발 양보했고 한노총은 반보 물러섰다 사측에서는 한노총의 제안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한노총은 자회사와 요구는 동일하되 임금의 경우는 2년간 서서히 맞춰가고 복지는 즉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노조의 대승은 아니어도 노동자의 이권 신장이라는 명제에 충족할 만한 결과다 민노총은 판을 깨트렸다 같은 날 해피파트너즈에 소속된 제빵기사들도 노조를 설립했다 이들은 민노총의 해피파트너즈 폐업 요구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고 비난했다 민노총이 촉발한 삼노 갈등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자 삼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에 순식간에 노조가 3개가 생겼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양보가 없다면 제빵기사들의 이권대변이라는 대명제는 더욱 옅어질 수밖에 없다 시사 PD는요 천 번도 더 본 진행 과정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노조가 싸워요 안 싸우는 다른 노조가 몇 개 생기고요 같이 협상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는 타결이 됐다고 뜹니다 그리고 비슷한 때에 민노총이 판을 얻는다라는 경제부 기자 같은 사람들의 논평이 실립니다 이런 프로세스 말이죠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노조가 생기는데 창사 후에 십수년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본사 소속도 아닌 새로 만든 자회사 소속의 두 번째 노조가 생겼느냐 노조 탄생기에 나타난 적이 없던 한국노총이 노조가 생기자 나타나더니 또 다른 노조를 하나 더 만든 것 같다 이건 왜 그랬을까 우리가 12월 31일에 이야기했던 그림에 비해서 훨씬 묘하고 복잡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파리바깃들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PD님이 읽으셨던 1월 11일 즈음의 기사들이 있어요 협상 타결에 대한 기사 그리고 제3노조가 반발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있고 저랑 친구들은 이거를 암살당했다고 하거든요 얘기 잘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없어지는 거 그 제3노조 반발 기사 이후로 파리바깃드 불법학에 대한 기사가 갑자기 싹 끊겨요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고 갑자기 파리바깃드 홍보 기사들만 쭉 그 밑으로 있어요 수면만 보는 우리들도 물의 흐름이 이상하다 고기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물결 한복판에 있는 이름이 바뀌었죠?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의 민주노총 임종림 파리바깃드 지회장이 XSFM 스튜디오에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노조 전임이 됐어요 전임이 됐어요? 전임 노조원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표현해야 되나? 빵집에서 나왔죠? 네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해보시니까 생활이 어떻습니까? 일하면서 할 때 되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새벽에 출근해서 오후에는 또 노조활동도 해야 되고 쉬는 날도 없고 되게 힘들었는데 막상 하니까 대학생 1학년 갓된 신입생들 있잖아요 시간 관리 잘 안 되고 갑자기 시간이 많아져서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사업의 주체가 되신 거잖아요 시간을 쓰는 주체가 본인이라서 누가 시키지 않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죠 네 그런데 노조 전임자라고 회사에서 임금 깎으라 그러진 않았나요? 깎였어요 깎았어요? 네 어떤 수단이 깎였어요? 저희가 원래 노조 전임은 단체 협약을 맺은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교섭을 안 했어요 그냥 합의문만 작성을 하고 노사 합의만 한 거고 아직 교섭은 안 한 상태라서 교섭도 안 들어가 놓고 타결을 하고 그렇게 많이 써놓기는 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많이 급한 상태였어서 가지고 노조 전임을 일단 빼라 그랬더니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일단 빼라? 뭐에서 빼라? 노조 전임을 일단 빼라 아아 전임자 하면 빼줘라 네 네 그거를 회사가 받았어요 급하니까 그래서 빠졌는데 임금에 대해서 맞추는 작업에서 그 표현을 교육 처리한다 이렇게 했는 교육 처리한다 그 현장에서 이제 교육 처리에서 빠진 상태로 되다 보니까 시급제잖아요 저희가 원래 9시간 근무에 1시간 연장을 달아서 10시간 근무하는 형태인데 교육 처리하니까 연장이 안 달리는 거예요 그 수당들이 다 빠지니까 월급이 한 3분의 1이 줄었어요 헐! 어머 망했어요 둘 중 하나잖아요 그 전에 부자쳤던가 지금 망하셨거나 망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수당이란 게 그렇게 무섭죠 이건 솔직히 사장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저는 고정급 선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양한 포지션들이 만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튼 그러면 이제 같이 일하던 조수나 사장님이나 제빵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연락 안 와요? 아니요 계속 만나고 있고 조합원들도 만나고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조합원이라 하면 지금 민주노총 파리바게트지회 조합원분들 인스타그램 보고 가입하신 그분들 저희 회사 되게 좋아졌죠 노조하게 좋은 회사예요 왜요? 노조가 많아지고 노조가 커진 게 아니고 노조가 커졌는데 노조가 많아졌어요 갑자기 되게 좋은 회사예요 노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처음에 감을 아까 기사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뭔가 원만한 타결인 것처럼 말하는 기사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보고서 SPC가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노조를 세우고 홍보하는 것 같다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들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타결이래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 하실 때 그런데 대중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결됐다고 얘기 나오고 눈에 잘 띄는 언론사들에서 기사에다가 잘됐다 이러고 협약식 하는 사진 보면은 정의당 의원도 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있고 그러니까 민노총도 있고 심지어는 지회장님 사진도 계속 나오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간략하게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합의를 했죠 11월 11일에 합의를 하고 지금까지 합의서에 대해서 이행을 해가는 과정이고요 아직 그러니까 그 합의서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지금 끝난 상황은 아니에요 끝난 상황은 아니다 네 합의서 관련돼서 실무교섭하면서 본사랑 맞춰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사진은 이 합의서 자체가 저희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놀대 파리바기드 지회랑 본사랑 시민대책이 셋이서 만나서 만든 합의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노총 측은 없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방송에 나왔던 3차 교섭까지 계속 한국노총 측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분위기가 한국노총 측에서도 자꾸 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쯤에서 받아라 이런 느낌으로 한노총에서? 네 아니 그 위원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이 정도에서 그만하시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노총에서요? 아니 근데 그건 좀 묘한 게 한노총에서는 설득하고 싶으면 개통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화섬노조의 헤드쿼터랑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하든가 아 이거 제가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너무 처음부터 시작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노총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뿅 하는 과정을 잠시 후에 듣긴 들을 거예요 뿅 하고 나타나서 교섭을 하는데 자기네들도 조합원이 막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보다 더 많다 자기네들도 대화를 하겠다 해가지고 교섭이 이제 4대4대4로 교섭을 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애초에 계속 해피파트너즈라는 회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대안도 아니고 했던 거 또 하는 거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그냥 이름 바꾸기였죠? 네 그냥 이름만 바꾸고 그냥 11개 협력사를 하나로 통합한 것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 기사들이 직원 수가 5천 명이 넘는데 그 회사 자본금이 9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대표도 한 달에 만 원 주면 다음 달에 망해요 한 사람한테 대표도 그 협력사 11개 협력사 대표 중 한 분이 대표로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뀐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는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교섭을 이제 들어가니까 회사에서는 직접 고용 안 된다 해피파트너즈를 이제 계속 이 안에서만 좀 어떻게 바꾸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1월 3일에 있던 교섭에서 우리는 계속 직접 고용이다 이거는 하고선 이제 끝나고 1월 5일에 다시 만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1월 11일에 제가 아까 들려드린 기사에 해피파트너즈의 이름이 바뀐다는 걸 홍보하고 앉았던 겁니다 즉 언론사는 저쪽에서 써준 걸 받았다는 거죠 네 저희는 계속 해피파트너즈는 절대 안 된다 회사 새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아 그 말을 그 이름은 안 된다고 받아들인 걸까요? 근데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밖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직고용하라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포장만 바꿔서 가서 와가지고 그 큰 사람들을 많이 관리해야 되는 고용회사에서 자본금 9천만 원을 본 말이며 그 해피파트너즈의 우리 회사보다 가난해 해피파트너즈의 고용계약서를 몇천 명 작성하지 않았나요? 아 그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이게 주변에 그런 기사들이 떴을 때 이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기사가 연합뉴스에서 70%가 해피파트너즈라는 회사를 선택했다 이 기사가 나니까 아 노조로? 그러니까 해피파트너즈를 재빨리 설립한 다음에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포기한 사람이 4천 명이다 이미 5천 명 중에 4천 명이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니까 기사들이 그때 훅 쏠리더라고요 대세를 따라야지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거는 지금 한국지행 군산공장에서 명퇴 신청하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존말로 할 때 꺼져 이 새끼들아 같은 말을 언론이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직원들 중에서도 그 자세한 회사 내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관심이 없다든지 되는 대로 그냥 대세를 따라갈래?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사가 하나 뜨니까 분위기가 확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언론은 그런 역할을 하죠 아 이게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는 우리대로 대중인데 실제로 제빵사분들이 그 기사를 읽을 때는 느낌이 확 다르겠죠 아 이럴까 하다나 보다 네 조합원들 중에서도 그때 그 당시에 그 기사를 보고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신 분들 그러니까 말이 근로계약서지 직접 고용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었죠 그렇군요 그 당시 기사 내용을 기억을 하는데 상생업체는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작성한 제빵기사가 70%가 넘었다 임금이 오른다 되게 중요한 키워드 하나 나왔네요 이번에 SPC 사태를 통해서 하나 나온 새로운 기법이 있어요 파견업체라는 단어를 상생업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 아주 우습죠 아무튼 오랜만에 뵀더니 나눌 얘기가 많네요 광고를 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금방 그것을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명절과 입학 졸업선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XS몰에서 전용특가를 확인하세요 레노버 레노버 지회장님 저희 잠깐 먹고 살게요 네 봄입니다 봄이면 노트북들이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레노버에서도 살랑살랑 봄 여행을 합니다 이상하잖아 이름이 세일을 안하고 입학이면 팔아는 세일을 안하고 입학인데 여행을 대비해 노트북을 장만하실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분이 계시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부자를 위한 옵션입니다 이달 말까지 레노버 온라인 스토어에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3등은 내사날 지오그래픽 스마트 캐리어 2등은 캐논 200D 1등은 하나투어 해외여행 상품권 300만원을 드립니다 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월 31일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가 제일 탐나나요? 돈이죠 아 그러네요 네 여행이 300만원권 네 여행을 안 가는 이유는 여행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여행이 비싸서죠 아니 근데 3월 봄이면은 입학하고 회사 출근 이제 하고 좋은 거 많은데 이제 살랑살랑 봄여행이 웬 말이냐 이제 놀 때는 끝났다 네 시즌인데 봄여행이라니 기획실 반성이 필요합니다 한국라노버 분발을 촉구하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결선 과정에서 일을 한 적도 개입한 적도 없는 한국노총은 광고화 생활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대본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계속 한국노총 까도 돼요? 내가 한국노총이야?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오라 그래 예 네 근데 이거는 정황상 분명하긴 하단 말입니다 돌아왔습니다 파르바게트노조의 임종린 지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결선 과정에서 그전까지 일을 한 적도 없는 게 당연해 보이고 개입한 적도 없었고 연락한 적도 없었던 한국노총이 나타납니다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원래 9월달쯤인가 저희 어느 지역에 있는 조합원이 저한테 연락이 한 번 오긴 왔었어요 관리자들이 한국노총 가입원서를 돌린다 그래서 관리자는 누구인가요? 협력사 관리자들이요 협력사란 파견 없이잖아요 네 아니 노동자도 아니고 여기서 일하는 빵 만드는 노동자도 아니고 협력사 관리자들이 나타나서 노조 들라고 가입원서를 돌려요? 근데 그게 한국노총이야? 궁금한 게 그 사람들 원래 해피파트너즈 가입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돌리던 사람들 아닌가요? 같이 갖고 와가지고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노조 가입원서도 같이 돌리는 거예요 헐 근데 기사님들이 원래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그동안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내왔을 때 제대로 안 읽고 관리자 갖고 오면 그냥 사인을 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벌어드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 갖고 오니까 그걸 쓰고 여기도 사인해 하나 사인한 게 한국노총 가입원서였던 것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도 핸드폰 가입할 때 다섯 장에 빨리빨리 사인하잖아요 바쁘니까 그 뒤에 막 자유한국당 가입원서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유한국당 가입원서를 휴대폰 파시는 분이 갖고 있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당원을 늘리고 싶으면 그렇게 나겠죠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만든 노조 가입원서를 파견업체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도 더 이상하잖아요 왜 그 둘이 결합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지역에서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해서 칠숭갑다 그냥 그냥 흐흑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물론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제 화선노조 중앙에다 보고를 했더니 정해진 수순이다 원래 그래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하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먼저 많이 겪어봤던 이제 민주노총의 베테랑들이 간부들이 원래 이쯤 되면 한국노총이 들어올 거야 뿅 하고 나타난다 뿅 근데 그 후로 되게 좀 조용했어요 뭐 활동 딱히 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그냥 간간이 신입기사들 입사할 때 그걸 받았다더라 그래서 저한테 사인 찍어서 보내주고 가입원서를 뭐 그런 거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크게 움직임이 없어서 그냥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12월 초에 기사를 우린 1200명이다 이러면서 나타난 거죠 황건적이 남아했군요 아니 근데 그렇게 빨리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일을 안 하고 추진력도 없고 이거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없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노동계약서하고 같이 딸린 가입원서를 내밀 수 있는 조직이면 조직원은 금방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을 거다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파견 근로에 대한 기사가 계속 떴으니까요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를 근로계약자하고 같이 내밀고 이 파견업체에서 내밀었다는 거는 무언의 압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노총의 노조가 더 나쁠 거라거나 아니면 노동자의 권익을 덜 대변할 거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황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제빵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관할하는 노조 말도 참 웃기고 있네 회사가 관할한다는 표현은 제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관할하는 계약서에 딸려서 가입원서를 주는 노조 한노총 노조에 들어가거나 지회장님이 계신 민주노총 노조에 들어가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야죠 뭐가 다르냐 그렇죠 노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제가 뭐 거기는 어용이야 라고 저는 절대 말 안 하죠 못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노총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아무것도 안 해요 더 이상 조합원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가장 저희랑 대립각을 세운다고 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희를 견제하는 세력은 기업노조거든요 네 해피 파트너즈 기업 안에 생긴 기업노조 언론들이 제3노조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했죠 상생노조 진작 고용계약서를 썼는데 그 회사가 차려지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됐죠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 말하고자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제가 한 노조의 대표로서 이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좀 그렇고 하여튼 기업노조가 해피 파트너즈라는 회사 법인 설립하면서 동시에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떼봤거든요 만들었더라고요 그때는 기업노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기업노조도 마찬가지로 해피 파트너즈 관리자들 협력사 관리자들이 주도해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협력사 관리자들은 최초에는 기업노조의 가입원서를 받다가 한국노총 가입원서를 받다가 지금은 기업노조 가입원서를 받죠 그렇죠 따라서 같은 주체인 회사에서 노조를 두 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 노조를 만든 건 아니겠죠 최소한 만들었거나 저는 조심스럽네요 조심하세요 제가 할게요 세민이가 할게요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확인하면 될까요? 파견업체 관리자들이 한국노초 가입원서를 들고 다녔다 네 확실한 거네요 그 다음에는 기업노조 관리 가입원서를 들고 다녔다 네 그래서 그 둘이 합병식을 한다 합병식 합니까? 우리 결혼했어요? 합병식을 한다고 공지를 했더라고요 바른노조랑 미래노조가? 그래가지고 약간 그쪽에서 되게 이상한 게 저희가 싸우고 저희가 투쟁을 하고 저는 분명히 모를 리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저희를 약간 조롱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결국 어차피 우리 합병할 건데 교섭권 너네 못 가져가 그쪽이 다수니까? 네 그걸 왜 저희를 그렇게 조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합병식을 한다고 공지를 띄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저도 막 대응을 하려고 막 그런 거 뜨면 조합원들이 불안해할 테니까 네 막 써서 글을 돌렸어요 네 했는데 합병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됐어요? 또? 그 노조가 합병을 한다는 게 그냥 우리 같이 해요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원 총회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오케이를 해야 되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따로 받아서 합치자면 될 줄 알았나 봐요 안 된 거죠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다 지나가서 현재 상황은 한국노총은 더 이상 조합원수를 늘리지 않고 손 왔나 봐요 기업노조 측에서 지금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은 말처럼 왜 이렇게 웃기죠? 즉 이 순서에서 자세히 전달하실 수 없었던 억울함은 전달하실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예요 처음에 SPC를 상대로 노동쟁이가 생기고 분쟁이 만들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보게 한 계기를 만들어준 조직이 있고 화성식품노조 산하의 파리자마테 지회가 있고 그것이 생기자 많은 다른 기업들이 그러하듯이 노조의 표를 분산시키기 위한 조직을 보통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무조건 노조죠 노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 조직이 조심스럽지 않은 얘기는 제가 한다 그랬죠 한국노총이 그런 조직을 종종 만들어줍니다 그런 일이 역사에도 종종 있었나요?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연맹도 사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그건 중요하죠 총연맹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회가 생기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회가 우리 이런 거 지회 해보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걸 이제 만드는 걸 도와주고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기 지회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우리 쪽 지회도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노동자들을 꼬셔야지 회사를 꼬시는 곳들이 있어요 총연맹이 두 개입니다 한쪽은 안 그랬어요 나머지 하나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박근혜처럼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 한국노총이 지금 기업에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시켜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래 이놈들아 우리 상생기업 있거든? 그 상황인 거예요 일단 윤재민이 이해시켰어요 제가 1월 11일에 기사가 나오기 전주의 기사들을 봤더니 1월 3일에는 협상장에서 고성이 오고 갖고 다음날 만날 일정도 못 잡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그 다음 주에는 타결됐다고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쫓아줬어요 그 사이에 뭐가 바뀐 거였습니까? 일단 1월 3일에 그렇게 됐고 1월 5일에 그때는 한 40분 만에 끝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월 3일에 헤어질 때 우리는 직접 고용이다 너네가 진짜 만약에 자회사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정말 제대로 된 거 갖고 와라 협력사 빼 이거 불법의 주체니까 그렇게 했는데 1월 5일에 갖고 온 안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너네가 해피가 그렇게 싫다고 하니 해피는 뺄게 이름을 바꿀게 근데 그 내용은 똑같이 갈 거야 라는 식으로 갖고 온 거예요 새드 파트너스 그렇죠 저희는 해피라는 단어 지금 봐도 경기 일으켜가지고 글루미 파트너스 하여튼 그렇게 돼서 저희는 너는 똑같은 거 갖고 올 거면 연락하지 말랬지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이 바뀌었잖아 라고 네 그랬더니 항공도청 측에서는 우리는 이쯤이면 됐어 받아들일게 너네든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이쯤에서 끝내는 게 어때 우린 정말 기사들이 고통받지 않길 바래 여기서 끝내 수는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경제지들이 내놓을 수 있는 나쁜 사설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됐군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저희가 2시 시작했나 2시 시작해가지고 2시 45분인가에 끝났는데 2시 반에 너무 처음부터 너무 과열이 되니까 2시 반에 잠깐 정회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잠깐 2시 반에 기사들이 막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극적 타결 어 진짜요?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조합원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저한테 막 문자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사 보라고 링크 보내고 근데 실제로 정말로 2시 반에 극적 타결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떴더라고요 욕 나오다 정회했는데 네 자 정수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저희는 그냥 토크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늘의 그 아이스를 녹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노조 만들면 이런 일 겪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자리가 파행이 됐죠 그러니까 회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걸 갖고 왔고 한국노총 측에서는 우리는 이거라도 만족해 받아들일게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그러면 해피 파트너지랑 이름을 바꾸는 걸 나랑 우리랑 같이 합심해서 회사에서 잘 이끌어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다 나는 이거 싫고 다 싫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결이 됐을 때 나는 우리 조합원들을 설득시킬 자신 없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끝난 건데 끝나고 나서는 그 한국노총 측에서는 인터뷰를 원만히 타결됐다 원만히 회사 이제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우리 기사들이 빨리 현업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버리니까 민주노총이 또 쟤네 꼴통이다 대화 안 돼 대화 안 해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민주노총 꼴통이다 조합원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노조한 지 6개월 된 지회장님이 꼴통이 됐네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도 더 이상 연락이 없고 솔직히 저희도 불안했어요 했는데 1월 11일이 고용노동부에서 500억 벌금 과태료 내야 되는 날이었어요 이 타이밍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1월 9일 저녁부터 회사에서 연락이 계속 화선노조 쪽으로 연락이 온 거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대책위에서 이거는 한국노총이 너네가 한국노총이랑 협상을 타결을 한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본안 소송이라든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파리바기들 지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협상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 측에서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해서 1월 9일부터 저희 노조랑 본사랑 시민대책위 셋이서 만나서 대화를 시작한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네요 한국노총은 뭐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죠 비 철학적인 주체네요 그래서 아까 YTN의 기사를 들려드린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마지막 줄에 나와 있던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날 타결된 거예요 이게 과징금 내기 바로 전날이었나요? 그날이었나요? 당일이었어요 그날 타결이 됐는데 그 사실을 적시하는 기사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핵심은 SPC가 과징금을 피했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죠 지금 아직 사라진 건 아니고 유예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뭐뭐뭐를 지키도록 하고 그걸 못 지키면 다시 때려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조건부를 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전 모르죠 처음이니까요 잘 못했습니다 투명하시긴 네 그래서 연락이 와서 계속 이런저런 문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이렇게 된 건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 직접 고용해라였잖아요 그래서 직접 고용해서 어쨌든 간에 말로는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직접 고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부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럼 다 자른 다음에 대판기사를 다 자른 다음에 부모님에 의한 직접 고용 이렇게 말하지? 참 네 저는 뭐 지금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계속 직접 고용했으면 좋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러서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계속 이제 타 노조에 대해서 가입 원서를 받고 신입기사님들이 입사를 했을 때 저희는 접근할 방법이 없는데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죠 네 회사 노조가 설립이 되면 자생한 노동자들의 노조는 어떻게 위축되는 거 하니 회사가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공문 줄 때마다 자기네 노조 가입하라고 공문 같이 띄우고 네 회사에 무슨 단체 모임 있으면 거기서 자기네 노조들 깃발 세우고 행사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회사 노조가 노조인 줄 알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많은 경우 어 저 같은 닌개는 조용히 나는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왜들 난리지 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사 측에서 이거 노조니까 사인해 그러면은 일단 사인은 해보고 알아봐야겠지 하고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회사 노조는 참 홍보하기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입사한 사람한테 우리 회사에 노조 있어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여러 다른 강압적인 방법도 좀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시키는데 우리는 강압적인 방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원기사를 통해서 링크를 막 각 방에 돌리게 한다든지 아 채팅방에?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냥 뭐 회사에서 하라니까 하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죠 그분들을 어떻게 비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요 네 하여튼 그렇게 가입을 하는까 우리 노조는 선택을 해서 들어오는 노조인 거잖아요 본인이 용기를 내서 들어오는 노조인 건데 게다가 존재를 모를 수도 있고 그냥 두면 네 그런 상태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싸움을 할 때 2, 3년 정도 걸린 최소 2, 3년 걸린다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노조가 계속 이걸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신입사원들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쓰면 당장 1월부터 월급에 차이를 주겠다 했어요 실제로 1월에 차이 난 월급을 받았어요 네? 차이 난 월급을 받았거든요 누구랑 누가가요? 그러니까 해피 파트너즈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이랑 협력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랑 그 근로계약서는 근데 무효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은 한 달 정도는 내가 내가 옳은 걸 난 지키겠어라는 마음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이게 2년, 3년 간다 생각했을 때 그 차이 난 월급을 받으면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협약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그 협약에 지금 사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현재 급여에 차등이 있다 근데 그 급여에 차별이 있다 차별을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말을 잘 듣는다 뭔가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수당을 좀 더 준다든지 해피 파트너즈 근로계약서 쓴 사람들한테 해피콘을 보낸 거예요 해피 파트너즈의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근로계약서 쓴 사람들한테만 뭔데요 그게? 2만 원짜리 해피 쿠폰 해피콘 그래서 간부들이랑 회의를 한 결과 결국엔 싸워서 우리가 직접 고용을 쟁취하더라도 결국 노조가 없어지는 구조라면 좀 안 되지 않겠냐 왜냐 노조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그때 남아있을 건데 그때 이제 고립되지 않겠냐 그럴 바에는 우리 노조를 지키자 노조를 지켜서 이제 다음을 도모하자 아쉽긴 하지만 자회사 안에서 정말 좋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보자 이제 그런 합의를 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고 그래서 좀 아쉬운 건 그 조합원들에 대한 동의 절차 없이 그냥 빠르게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합의를 하고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이렇게 나가는 구조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는 싫다 조합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거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싶다 했더니 그렇게 말을 하게 돼버리면 임종린 제 마음 변해가지고 회사에서 돈 받은 거 아니냐 갑자기 자회사 얘기한다 이런 여론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건 겪어본 분들이 주실 수 있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대체 그죠 아 그래서 그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그 1월 11일날 이제 합의서를 쓰게 됐죠 썼는데 저희 제 사진이 있다 했잖아요 네 거기에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 한국노총 측은 그 위원장 분밖에 없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그 사진들을 한번 구해보시면은요 한노총이랑 정치인들이랑 spc가 모여있는 사진이 있고요 spc랑 지회장님이랑 이 민요총의 노조 간부들이 이 모여있는 사진 따로 있어요 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그 호텔에서 이제 그거를 막 사인하는 식을 하는데 저는 저희 자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없어 없어요 이제 저희 정치인들이랑 물론 정치인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정치인들이랑 이제 노조 각 노조 위원장님들이랑 회사분들만 자리만 있고 이제 저희 이제 사인을 하고 거기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사진을 안 찍게 하려고 못 찍게 하려고 급하게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의당 그 부대표님이 오셔서 끝날 것 같을 때 빨리 들어가라고 아 이 팀을 해주셨군요 네 그 문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끝날 것 같을 때 저희도 사진 찍을게요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 그래서 따로 나왔군요 네 그래서 규정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때 이제 또 비하인드로 얘기하자면 한국노총 측 간부님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못 찍게 하셨어요 민노총 사진 찍지 그러니까 그 파리바게트 집에서 사진 찍지 마라 네 우리 한국노총 측 조합원이 없으니 너네도 사진 찍지 마 이렇게 큰 소리로 항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한국노총 조합원 없는 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우리가 싸워서 이렇게 어쨌든 한 거니까 우린 사진 찍을 거다 해서 찍은 사진이 그 사진이었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계속되는 압박들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압박도 지금 압박인데 노조가 살아남아서 후회를 도모하기 위했다 그 생각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노조가 살아남고자 하면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을 지금 회사 노조가 많이 뺏어간 상태고 이쪽은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스타그램 아니면 홍보와 방법도 없어요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여전히 똑같고 근데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계속 실무교섭을 저희랑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것들 해결도 지금 저희가 계속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미지급 상여금이 있었어요 협력사에서 6개월 이상자만 상여금을 준다 하면서 상여금을 6개월 이하자들한테 지급을 안 한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다 따져보니까 그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6개월 이하자는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수습 이하자는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사에다 문제 제기해서 너네 이거 최불임금이다 해서 최근에 2015년 선상여부터 상여금을 다 받아냈거든요 저번 주에 다 받아냈어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는 거죠 제 질문에 딴 답변인 듯한 답변을 해주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지금 한 15분 늘 그러셨어요 지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고 회사 노조에 가입된 분들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분도 있고 한국노총이 만든 파리바게트 노조에 가입된 분들도 있고 그분들 모두가 지금 임종륜 지회장님과 이 지회의의 간부들이 교섭해내는 결과에 따라서 빼앗겼을 수도 있는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찾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 동일하게 그러면 이 지회의에서 고생하고 있는 같이 연자농성하고 이러시는 분들 간부님들 이런 분들이 보통은 박탈감을 한 번쯤 느껴요 우리가 고생 다 했는데 저기 우리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바깥에 회사 만든 노조 이런 데 그냥 가입돼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제빵사들도 다 이득 본다 그거는 합의서 작성했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거든요 자회사가 만들어졌잖아요 직접 고용에 준하는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고용과 비슷한 책임을 51% 정도 지는 그렇죠 하여튼 그런 회사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복지도 분명히 올라갔고요 월급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상여금 받은 것도 저희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다 받았어요 이게 존재도 모르는 파리바게트 지회가 한 일이다 라는 걸 제빵사로 분들한테 어떻게 알려요? 인스타그램으로 알려주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저 답답해요 지금 막 빵집들 다 다니신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몇 번 상처를 받으니까 하기 싫어졌죠 꺼려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갔는데 되게 잡상인 취급하시는 기사님도 있고 그리고 다이마게트 지회장입니다 하고 팸플렛 손으로 바게트 쥐고 있는 그 마스코트 뭐라 그래야 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사장님 있는 점포에 들어갔었는데 사장님이 제가 기사님들 일하면서 음료수 드시라면서 비타오백 같은 거 이렇게 드리면서 같이 주는데 사장님이 기사만 챙기냐 기사만 입이냐 여기 연포에 있는 사장이나 알바들 입도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왔잖아요 다음엔 챙겨드릴게요 저는 그 사장님이 뭐에서 원하셨을지 약간 짐작이 안 되네요 사람들이 정에 고파가지고 말이에요 조합해서 기사를 찾아온 거 자체가 싫은 거죠 그거죠 그냥 그거에 대한 화풀이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또 이게 아무리 지회장이라도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속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거 문전박 때 자꾸 당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럼요 또 해야죠 근데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해야죠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화성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쥐의 임종린 지회장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물어봐도 돼요? 보세요 그래서 전 협력업체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 형관들은 직업 잃었어요? 아니요 조합원들도 가장 불만인 상황인 건데 저희는 협력사를 완전 배제해라 기업노조들을 관리자들이 열심히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직고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서 해피파트너즈라는 회사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징구하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 파견업체가 꼭 필요했던 노동자들이 있었군요 네 자기네들은 직접 고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도 계속 너네는 직접 고용 대상자 아니야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같이 먹고 살자 이러면서 저희를 강제로 근로계약서 강제징구했던 거였거든요 SPC가 이 회사를 상생이라고 부르는데 그 과정이 정확히 보이네요 누구와의 상생인가 조합원들은 협력사가 완전 100% 배제되길 바랬는데 완전 100% 배제되진 않았고 그 협력사들이 각 지역 본부가 된 거예요 해피파트너즈 이미 바뀌었죠? 이름 바뀌었어요 PB파트너즈로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해피파트너즈가 됐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피는 안 된다 해피는 안 된다 했더니 정말 해피만 바꿨더라고요 진짜 저희들은 편의상 근로미 파트너즈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협력사 사장님들이 그 지역 본부의 본부장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합원들이 많이 아직도 좀 이게 뭐가 바뀐 거냐 하나도 나는 체감할 수 없다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막 시원한 답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노조에서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파견업체는 폐업을 하고 그 사장님들은 PB파트너즈와 근로계약서를 썼겠네요 듣기로는 1년 계약직으로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나도 파리 목숨이니까 여기에 더 확실히 협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사장님이 아닌 중간관리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중간관리자들도 그대로 그 중간관리자로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소속이 바뀐 채로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근로계약서 강제징구 하면서 부당노동 행위하신 분들 있잖아요 리스트를 이제 녹취나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본사에 넘겼거든요 징계해라 그래서 회사 말로는 3월 말쯤에 징계 수위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 또 이제 저희가 만족할지 안 할지 징계 똑바로 안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또 조사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오 그래요 알아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률하고 완벽하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고용의 문제가 회사들은 큰 회사들끼리도 서로 네트워크를 가집니다 인사 담당 상무급 이런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노조를 분쇄하는 법 노동자의 권익을 줄이는 법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의 장을 아카이브를 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승리할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궁리 중이실 겁니다 그렇죠 새로이 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맞았을 때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지난 몇 달간의 해의를 버티셨는데 제가 아직 막 확실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시작이죠 그렇죠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 이걸 조심해라 조심해라? 네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니까 제가 조심한다고 과연 탄호조가 안 생겼을까요? 그러네요 그냥 지치지 않는 거 그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휴식 관리는 잘 되고 계십니까? 시간 관리가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막 피토하기에 바쁘진 않습니다 진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레노버에서 노트북을 사시면요 제가 이미 노트북을 샀습니다 해외행 상품권 300만 원에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데 연봉 줄은 기념으로 노트북도 이미 사신 일종인 지혜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요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겪고 있는 앞으로 겪게 될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조언이 필요할 때 가끔 모시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또 뵐게요 또 행글소설에서 죄송합니다 그러실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잘 편집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로니아 열풍의 시초 평산 네이처 아로니아 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아니 근데 진짜 뭐요? 한 시간짜리가 아니었네요 왜요? 아 네 진짜 하면 끝없죠 하긴 뭐 그렇긴 하겠다만 반도 말 못했어요 네 앞으로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보십시오 언론 다른 노총 회사 내에 협력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원 다 끌어다 대가지고 결국은 천지개벽이 있던 것처럼 얘기하고 큰 차이 없는 정도로만 물러났어요 그 회사는 이 정도만 손해보고 지금 큰 걸 한번 치렀거든요 네 그건 무슨 뜻이냐 정말 싸움은 지금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전 합의서 쓰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그냥 그때 사진 보면 굉장히 밝게 웃고 있어요 아싸 끝 다시 인천 밖을 나가지 않으리 시작이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테이블에 앉은 거였어요 네 이제 화섬노조 사무실에 쭈그려 앉아있게 됐어요 영원히 네 앞으로 또 이런 고생하실 많은 여러분들 참고가 되십시오 네 목요일에 그것은 아기 싫다 했고요 내일은 저희가 원래 그 영어 표현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아 페이버릿 플레이어스 페이버릿 플레이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읽거나 구독하는 언론 매체의 구성원들이 가장 열심히 듣는 매체입니다 저희가 네 네 선수용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내일과 모레 그리고 다음 주에 방송 내용을 이해시켜 드릴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우리 다 힘들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내일부터는 법원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이타니 판사의 지금 발령대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이 사법 블랙리스트 문제는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부의 구성원들은 바깥에 발설할 수 없고요 법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 예전에 있었던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판사 일하다가 변호사 개업하신지 오래되신 분들 이분들은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법원 내에서 그렇죠 네 아무도 몰라요 알만한 사람이 극소수 있습니다 진짜 사이에 살짝 걸쳐져 있는 분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언론 매체를 만나지 못합니다 왜요? 저 몰라요 집에 있나보죠 아 일동린지회장처럼 저희가 사금을 캐듯이 구해왔습니다 내일 이 시간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언론계 선수들을 위한 교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요 네 이게 오늘 녹음 날짜로 3월 21일 11시에 나온 뉴스예요 네 파리바게뜨 사퇴 때문에 사퇴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뭐 그렇게 합시다 네 뚜레즈루의 임금이 16.3% 인상되었다는 기사예요 지회장이요 본인만 괴롭고 온기업을 염먹였어요 지금 이게 이제 인력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하면서 뚜레즈루 같은 경우는 6개 협력사가 있다고 하네요 나라도 나라도 노조 있는데 가지 근데 제가 지금 왜 계속 아까부터 이걸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냐면 16.3%가 인상됐다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잖아요 네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또 뭐 그 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회사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기사가 무슨 말이지 싶어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계속 이 기사를 좀 들여다보고 있던 거예요 기사 잘 읽읍시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윤석열과 유승균 비디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